스플릿하고 스플릿립스 모두가 있습니다. GC에는, 가스 크로마토그래프에는 이런 스플릿하고 스플릿립스 모두가 있는데 스플릿은 이제 분할주입, 스플릿립스는 비분할주입 그래서 스플릿립스는 밀양의 샘플을 분석할 때 모두 다 넣어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분할주입 같은 경우 시료의 농도가 높을 경우 컬럼으로 모두 다 들어가 버리면 피크가 너무 뭉뚱해지고 오벌로딩돼서 텔링도 생기고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분할주입을 하는데 당이라든지 아미노산들을 한꺼번에 분석하는 그런 대사체적인 액액추출법을 이용하는 그런 대사체 추출기법들은 경우에 따라 달긴 하겠지만 보통 1대100에서 1대250 뭐 이 정도의 분할주입 모드를 씁니다. 이유는 글루코즈나 플룩토즈, 보통 식물 샘플을 분석을 하면 글루코즈나 플룩토즈가 많습니다. 그래서 포도당과 과당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분할주입을 하는데 이 분할주입을 샘플마다 그리고 식물 종마다 굉장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첫번째 샘플을 분석을 해보고 피크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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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크고 오버래딩 된다 싶으면 이 스플리레이션을 올립니다. 1대100에 했던 것을 1대250으로 올리면 나중에 컬럼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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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빼족하게 이렇게 나올겁니다. 그래서 스플리레이션을 굉장히 잘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플리레이션을 잘 이용하면 적당한 샘플 양을 주입을 할 수가 있고 굉장히 좋은 분해능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 양을 너무 많이 주입하면 정확하게 디텍터가 감당할 수 있는 농도를 특히 지나버리면 그때부터는 리니어하게 직선적으로 디텍터가 감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손해를 보는 거죠. 언더 에스테이메이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물질의 농도보다 훨씬 더 낮게 그렇게 감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스플릿과 스플릿 모드를 잘 이용하고 스플릿 비율을 잘 조정을 하면 굉장히 정량도 잘 할 수가 있고 정성도 오히려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정량 같은 경우는 물질의 농도를 측정하는 게 정량이고 어떤 물질인지 동정하는 것을 정성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스플릿하고 스플릿 리스 모두 설명하고 있는데 스플릿을 위해서 이렇게 GC 주입구의 세트업이고요. GC 주입구의 이쪽으로 주사기로 샘플이 주입이 되는데 여기에 펄지 가스가 이렇게 흐르고요. 펄지 가스라는 게 흐르고 그리고 라이너 주변으로 스플릿 플로우라는 게 흐르는데 이렇게 바로 주입된 샘플이 컬럼으로 들어가서 분석이 되는데 스플릿 플로우가 이렇게 일부 세워나와서 밖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통해서 일정 양만 샘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일정 양만 샘플로 들어가고 나머지 샘플들은 밖으로 빠지는 그런 것을 스플릿, 스플릿 리스 모드라고 하는데 LC에는 없고 GC에만 있는 독특한 기능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스플릿 비유를 잘 맞추면 이렇게 리니어한 구간에서 정확한 정확도가 좀 더 높게 그렇게 물질의 농도를 측정할 수가 있고요.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느정도 농도가 밑으로 가면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가면 아예 검출 자체를 못하는 농도가 있는데 그 농도를 Limit of Detection 그래서 LOD Value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출 한계 농도라고 하고요. 그리고 Limit of Quantification 그래서 정량을 할 수 있는 최저 농도 최저 정량 농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공 샘플을 돌렸을 때 공 샘플에서 나오는 노이즈를 기준으로 해서 노이즈의 3배를 한 것이 보통 LOD가 되고 혹은 3배 혹은 3.3배 그리고 이 LOD Value는 이 LOD Value의 3배 혹은 이 공 샘플에서 나오는 노이즈의 10배를 LOD Value로 계산을 합니다. 그 계산 방법은 바로 유튜브 밑에 있습니다. 나중에 평생의 잡을 직장을 분석하는 직장을 얻으시는 분은 이 LOD와 LOQ를 잘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나중에 분석했던 시료에 이런 LOD, LOQ 그리고 LOL 같은 것들을 같이 보고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LOL 같은 경우는 Limit of Linearity 그래서 직선성이 이제 무너지는 지점의 농도를 얘기하는 거죠. 지점의 농도 그래서 여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도 특정 농도입니다. 그래서 Limit of Detection 그 Detection을 검출할 수 있는 한계 농도 정량을 할 수 있는 시료의 농도를 LOD, LOQ 라고 할 수 있고요. LOD와 LOQ는 기계 자체에서 측면에서 계산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샘플 자체에서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쓸 때 아주 잘 설명을 해야 되더라고요. 기계 자체는 보통 1마이크로 L 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낮을 수가 있고 실제 시료 같은 경우는 시료 같은 경우는 특히 농약 같은 그런 것들은 워낙 미량으로 있기 때문에 농축을 합니다. 농축을 한 시료를 기계에다가 주입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의 LOD, LOQ는 기계에서의 LOD, LOQ이겠지만 실제 시료 같은 경우는 만약에 1000배를 해서 디텍션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디텍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 시료에서 디텍션 할 수 있는 것은 1,000분의 1이 되는 거죠. 1,000분의 1의 농도를 디텍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됐건 시료를 1000배 농축을 해서 주입을 했더니 디텍션 기계가 검출을 할 수 있었으니까 시료 기준으로 다시 따져보면 1,000분의 1의 농도를 검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계 쪽에서 설명할지 시료 쪽에서 설명할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그런 농약 분석하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잘 기입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되더라구요. LOD, LOQ, LOL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하셔야 될 때가 있는데 그거를 기계 입장에서도 설명이 되고 시료 입장에서도 설명되는데 중간에 이런 농축하는 팩터를 잘 계산을 해야 되는게 되더라구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GC 혹은 GC매스는 기본적으로 세텀하고 라이너 교환이 가장 기본적인 유지보수인데 먼저 알아보면 샘플이 이렇게 투입되는 곳에 있는 곳이 이 물질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것이 세텀이라고 해요. 세텀. 고무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냥 고무는 아니고 이제 고온에 잘 견디는 그런 고무로 만들어져 있구요. 그 밑에 있는 유리로 된 긴 온통이 라이너입니다. 이 라이너는 좀 특수 유리 물질하고 그런 주입되는 물질과 상호작용이 없는 불활성화된 표면을 가지는 유리들로 만들어져서 안에 글래스울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요. 글래스울의 역할은 음 이 글래스울은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 글래스울로 시료가 딱 들어오는 순간 굉장히 빠른 빠른 시간에 효율적으로 기화가 됩니다. 예.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는 가스로 이제 기화가 된 물질을 분석하는 건데 기화가 이쪽에서 더 잘되게끔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방향성 물질을 분석을 한다. 그러면 방향성 물질 중에서도 향기 물질을 그냥 헤드스페이스로 인젝션을 채집을 해서 인젝션을 한다. 여기는 글래스울을 보통 없는 걸 씁니다. 왜냐하면 이 기화를 시킬 이미 기화가 돼 있기 때문에 기화시킬 이유도 없고 이 글래스울이 있으면 오히려 이 글래스울하고 만나서 타는 경우도 있고 디그라데이션 타거나 분해 되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분석하는 물질에 따라서 리퀴드 같은 경우는 이런 글래스울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향기 물질 헤드스페이스 인젝션 같은 경우는 이런 글래스울이 없는 것을 많이 쓰고요. 밑에 태퍼 해서 이제 이렇게 모아진 모양을 태퍼 라고 하는데 이런 싱글 태퍼 에 그런 라이너도 있고 더블 태퍼 해서 아래 위가 저렇게 모아져 있는 그런 라이너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에 따라서 이런 라이너를 골라 써야 되고요. 특히 스플릿 쓸지 스플릿 로 쓸지 에 따라서 라이너를 바꿔서 써야 되더라고요. 스플릿 경우에는 이렇게 오픈된 것을 쓰고요. 스플릿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아져 있는 태퍼 형태를 쓰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세텀 라이너 같은 경우는 뭐 경우에 따라 샘플 분석물 에 따라 굉장히 다르긴 하지만 세텀 같은 경우는 75개 에서 100개 정도 샘플마다 교체를 합니다. 이유는 첫 번째 인젝션 하고 나면 이렇게 작은 구멍이 생기는데 100번 정도 하면 훨씬 더 큰 구멍이 생기고 700번 하면 엄청 큰 구멍이 생깁니다. 처음에 한번 인젝션 했을 때 그 크기에 비하면 한 10배 20배 커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라이너와 이 주입구에서 항상 가스가 이제 높은 압력으로 차 있는데 이 셋탑을 통해서 이렇게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이 일부 날라갈 수도 있습니다. 압력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셋탑을 적당한 타이밍에 바꿔주지 않는다면 네 바꿔주지 않으면 음 분석이 잘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700번 하는 동안 이렇게 같은 셋탑을 쓰는 일은 없어야 되고요. 보통 경우에 따라 150번 200번 까지도 가긴 하는데요. 적어도 100개 정도는 갈아주면 교체를 해주면 좋은 것 같고요. 라이너 같은 경우는 보통 이것도 이것도 분석물에 따라 굉장히 다릅니다. 200개에서 300개 샘플마다 교체를 해주면 괜찮은데요. 분석물에 따라 다르다는 이유는 분석물이 굉장히 비교적 순도가 높고 깨끗해요. 1개 2개 물질만 분석을 한다면 아마 그런 물질을 분석한다면 음 뭐 500개 600개도 분석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분석하려고 하는 물질이 다 기화가 돼 기화가 돼서 쉽게 방향성 방향되는 기화되는 그런 물질이 물질이라면 아마 400개 500개도 라이너를 쓸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인젝션 했을 때 일부는 기화되지만 일부는 기화가 되지 않아서 이제 여기서 타들어가는 물질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쓰면 쓸수록 이런 한쪽 부분이 탄자국이 생겨요. 그러면 탄자국 보고 라이너가 아 많이 더러워졌구나 하고 이제 교체를 해주면 됩니다. 이런 라이너 같은 경우는 에 어 이 찬자국 이라든지 굉장히 불순물들이 계속 계속 쌓이면 분석을 할 때 좋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적당한 시간에 꼭 갈아 줘야 되고요. GC나 GC매스 같은 경우에 세트업이나 라이너를 이제 빈번하게 바꿔 줘야 되는 거죠. 하루에 물질을 많이 분석을 하면 뭐 50개 이상도 분석이 가능하고 100개 분석도 하겠죠. 그러면 다음날은 세트업을 하나 바꿔 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빈번하게 바꿔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세트업이랑 라이너 교환이 이제 쉽 도록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도록 GC와 GC매스가 이제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고 발전을 했습니다. 예전에 이 세트업이나 라이너 교환할 때 이 이 주입구 부분에 온도도 내려야 되고 또 이 이 이 주변이 뜨겁기 때문에 이 이 세트업 위에 있는 네 너트도 굉장히 뜨거웠기 때문에 어 바꾸려면 그냥 어 좀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5분 10분 혹은 그 이상 시간을 기다려서 온도가 충분히 떨어지고 이걸 바꿀 수 있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이제 빨리 예 쉽게 바꿀 수 있는 걸로 예 그렇게 기술이 많이 변했습니다. 어 지금까지는 게스 크로마토그래피 예 그 크로마토그래피 원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요. gc 메스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gc 메스는 저희 랩에 이제 이 심화추 gc 메스가 있고 실제로 이제 키가 되면 이 기기를 써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는데 어떤 구성으로 돼 있냐 하면 맨 위에는 이제 오토 샘플러 및 인젝터가 있고 그리고 여기 지금 없는데 여기 샘플들을 와두는 트레이가 있습니다. 이 트레이는 25개짜리가 5개이니까 한 번에 120개 이상 샘플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샘플이 주입이 되면 이 컬럼을 통해서 이제 분리가 되고 이 메스가 메스로 이동을 합니다. 이 컬럼에서 분리가 될 때 분리되는 것은 이동상과 고정상에 의한 그립 예 인터렉션과 예 인터렉션에 의해서 이제 분리가 되겠지만 이 게스 크로마토그램은 이 부분을 이제 컬럼 5분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온도가 처음에 낮게부터 시작해서 점점 올라갔다가 이렇게 어느 정도 다시 떨어져서 예 예 원래 온도로 돌아오는데요 예 이 컬럼 온도를 이제 높이는 것이 예 뭐 이렇게 이렇게 올릴지 아니면 이렇게 더 가파르게 올릴지 아니면 이렇게 올릴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예 분석을 할 때 예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음 컬럼 음 이 구성요소 중에서 예 컬럼이 있고요 음 예 컬럼이 있고 GC 이 부분을 예 GC라고 하죠 컬럼 오븐이 있는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 예 이동상이라고 예 메스 스펙트로메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은 게스 크로마토그래프 그리고 이 부분은 메스 스펙트로메터 그리고 보이지 않는데 헬륨 가스가 예 있어서 지속적으로 헬륨이 예 주입이 됩니다 음 GC매스 같은 경우는 EI매스를 쓰는데요 EI매스는 음 예 예 일렉트론 임팩트 이온니제이션 예 를 EI매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 이건 사실 두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EI는 예 어떻게 이온화 시키는지 이온화 시키는거는 일렉트론 임팩트 라는 방법을 써서 이온화 시키고 어 그런 다음에 이제 예 이온화 된 물질을 물질의 분자량을 측정한게 예 메스 검출기인거죠 그래서 보통 예 700 일렉트론 볼테이지 라는 높은 에 에너지의 에 정 에 정기 에너지를 써서 예 이 일렉트론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이 일렉트론을 만들어내고 음 주입한 샘플들이 이렇게 있다면 이 샘플들과 부닥쳐서 이 어 이온을 하나 잃게 만들어요 잃게 만들고 이 과정 중에서 굉장히 세게 부딪히면 이렇게 프레그먼트가 생겨납니다 이 이 물질 중에서 특정 음 특정 음 본드가 약하거나 예 산소 탄소하고 탄소 사이에 더블 본드가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싱글 본드가 있을 수도 있는데 특정 부분이 약한 부분이 이렇게 네 짤리게 되면서 예 이 두개가 있을 때는 예 10 이라는 모로킬로 웨잇이 있는데 이 두개가 잘리면서 오와 오가 생깁니다 이렇게 예 이런 것을 예 조각 났다고 하고 이제 프레그먼트 라고 하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예 이런 트랩 을 예 이런 것들이 일부는 트랩으로 가고 이런 프레그먼트가 이제 메스로 와서 예 디텍션이 되는 겁니다 검출이 됩니다 그래서 메스 같은 경우는 예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예 예 이런 그래프를 예 보여줍니다 그래서 X축은 Mg 예 매스퍼 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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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율 예 매스퍼 이온 비율 예 이온의 비율이 되는 거고 Mg Value가 되는 거고 오른쪽은 Intensity 예 Intensity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자 예 어떤 Mg Value가 예 어떤 Mg Value가 어느 정도 이제 Intensity를 가지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예 보통 Mg Value에서 이제 이 이온이 예 한 개 예 Mg Value 예 이온이 아니고 차지입니다 차지 예 매스퍼 차지 차지라는 거는 예 전화를 얼마나 띄고 있느냐 인데 보통은 전화를 띄고 있는게 하나의 경우가 이제 많기 때문에 이 자체가 하나하나가 이제 예 프레그먼트 예 조각난 물질의 분자량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앞에 말씀드렸던 이 일렉트론 일렉트론 임팩트 이온니제이션 방법 같은 경우는 이런 이 이 이 이 이온니제이션 에너지를 바꿔줄 수 있는데 이렇게 바꿔주게 70V로 하면 굉장히 세서 이제 파괴되는게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프레그먼트가 이렇게 4개가 보이고 에너지를 적게 하면 프레그먼트가 이렇게 두개만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에서 가장 약한 구조가 어디 하나가 이렇게 부서져서 두개로만 나오는 거고 예 일부 또 더 잘게 부서질 수도 있는데 그런 물질들은 예 일부만 이렇게 음 검출이 되고 예 다량으로는 검출이 안됩니다 하지만 이런 EI EIMS에서 이런 일렉트론 볼테이지를 예 에너지를 높게 해버리면 이런 잘게 부서지는 것들이 더 많아집니다 이런 패턴들이 같은 조건이라면 예 EI 이온니제이션 방법을 쓰고 70 일렉트론 볼테이지라는 같은 조건이면 아주 재연성 있게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같은 물질은 같은 이런 프레그먼트 패턴과 프레그먼트 패턴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프레그먼트 패턴을 하나하나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 예 어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라이브러리 예 그 도서관 할 때 그 라이브러리인데요 예 이 라이브러리 안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음 그래서 리스트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 예 리스트 리스트 라이브러리 혹은 뭐 윌리 윌리 예 그런 라이브러리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라이브러리가 적어도 20만개 이상의 물질들을 예 물질들의 프레그먼트 패턴과 이제 정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gc매스를 이용을 하면 상대적으로 음 물질 예 물질 물질의 동정을 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보인지 예 쉽게 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매스 스펙트럼을 이제 예 이른 방법을 알아보면요 이 밑에 있는 X축 같은 경우는 어 음 음 mg 밸류 mg 밸류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음 그 메스 예 차지퍼맨스 예 전하량분의 예 전하량분의 예 질량 예 질량을 뜻하는건데 어 보통은 1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제 분 분자량이라고 할 수 있구요 음 보통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EIMS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어 EIMS 중에서도 70 일렉트론 볼테이지로 예 물질을 예 음 이온화 시키면 굉장히 강한 힘이기 때문에 어 보통 이런 어 모르킬러 이온이 예 음 이온이 하나만 떨어져 있는 그런 어 모르킬러 이온을 잘 음 보기 힘니다 하지만 일단 여기는 일단 보이구요 예 그래서 어 원래 그 분자량과 예 같은건데 이온화가 된 것을 모르킬로 이온이라 하고 예 여기에 있네요 그리고 어 여기 중에서 가장 긴 아 가장 높은 인텐시티를 보여주는 예 매스를 예 베이스 피크 라고 합니다 베이스 피크 예 베이스 피크라고 하고요 이 베이스 피크를 어 100% 로 했을 때 예 나머지가 몇 퍼센트 인지를 보통 이렇게 음 상대적으로 예 계산을 해서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이걸 이것이 예 GCS 에서 나오는 예 메스 스펙트럼 입니다 그래서 음 스펙트럼을 봤을 때 예 두 가지 먼저 예 두 가지를 파악을 해야죠 예 제일 먼저 파악할게 예 베이스 피크가 어딘지 예 베이스 피크가 제일 높기 때문에 한눈에 예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베이스 피크가 어떤 어떤 피크인지는 예 굉장히 중요한 예 정보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몰큘러 이온을 찾아야 되는데 보통 안 보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안 보이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몰큘러 이온하고 각각의 이제 메스 프레그먼트에 예 예 그 조각 난 물질들에서 나오는 음 이온 어 질량들이 하나하나가 매치가 됩니다 이 원래는 이 이 벤자마이드란 물질이 예 몰큘로웨이 121이었고 이온화 되어서도 121 그리고 어 그 h2 가 되었을 때는 이런 물질이 돼서 105가 이렇게 Detection 되고 또 Minus C h5 가 되어버리면 예 이렇게 예 요기가 예 끊어진 것 같은데 요렇게 되면 44가 이렇게 Detection 됩니다 그리고 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CO가 빠지게 되면 매스가 77이 되는데 이 물질이 이제 베이스 피크인거죠. 베이스 피크 같은 경우는 가장 스테이블한 구조의 프레그먼트가 이렇게 베이스 피크로 잡히겠죠. 더 이상 부서지기 힘든 구조입니다. 이거는 벤젠링을 가지고 있는 나름 견고한 구조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부서지지 않고 이 물질이 제일 많이 디텍션 되는 베이스 피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셨던 것처럼 이 Molecular Ion이 프레그먼트로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그리고 이 하나하나가 이렇게 매치되는 것을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이 GcMath에 나온 데이터를 이용해서 물질을 동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모든 물질을 이렇게 동정하는 건 아니고요. 제일 먼저 할 일은 리스트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라이브러리와 매치가 되는 게 있는지 보는 거죠. 다른 이제 LC를 한번 보겠는데요. 알칸 같은 경우는 유기하게 나온 알칸 탄화수소의 이름인데 이중결합이 없고 CH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 물질을 알칸이라고 하죠. 이 알칸 같은 경우 끝은 CH3고 중간에는 CH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C 같은 경우는 분자량이 12 그리고 H 같은 경우 수소 같은 경우는 1입니다. 그래서 CH2는 분자량이 14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하나하나씩 CH2가 떨어진때마다 14씩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14씩 떨어지면 14씩 떨어지는 걸 보면 아 이게 이것은 알칸의 구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C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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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몰큘로이온은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몰큘로이온 옆에 있는 볼 듯 말 듯한 이 점 여기 점 저것은 아이소토프입니다. 아이소토프 그래서 공기 중에 탄소가 분자량이 10이 있는 것도 있고요. 분자량이 13인 것도 있습니다. 그 비율이 이것이 100일 때 13인 것은 1.1%가 있대요. 그래서 탄소가 여러 개 있으면 탄소 숫자만큼 아이소토프가 잡힙니다. 여기도 있네요. 분자량보다 몰큘로이온보다 1이 많은 아이소토프가 잡힙니다. 잡히는 이유는 이 핵산에는 탄소가 6개인데 탄소 6개이기 때문에 이 전체를 100%로 했을 때 대략 6.6% 정도의 아이소토프가 잡힙니다. 그걸 통해서 이 아이소토프도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제공하죠. 탄소가 몇 개인지 혹은 굳이 탄소가 아니고 다른 물질일 때 이 알칸 같은 경우는 탄소지만 이제 다른 아이소토프가 있는 그런 물질 같은 경우는 물질이 어떤 구조로 돼 있는지 어떤 케미컬 표물러로 돼 있는지 구성으로 돼 있는지 조성으로 돼 있는지 그걸 알려주는 중요한 키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메스 같은 경우는 몰킬러 이온에서 마이너스 1 되는 거는 수소 그리고 마이너스가 2 되면 수소가 이렇게 떨어져 나는 경우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14가 떨어져 난다. 그러면 CH2나 N 혹은 not good loss 라고 하는데 아마 컨타미네이션이 다른 것도 있겠죠. 그리고 15가 떨어졌을 때는 CH3에서 메틸 그룹이나 메틸리스터 그룹이 있을 경우는 이렇게 떨어지고 물킬러 이온에서 16이 떨어지면 5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17이면 OH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18이 떨어졌으면 H2가 떨어지는 혹은 알코올류 같은 뭐 그런 거 있을 수도 있습니다. 19는 플로우드 20은 HF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물킬러와 이온에서 이제 몇씩 줄었는지가 이제 어느 정도 작용기들이 어떤 작용기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 가지 정보를 이제 줍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앞에서 나왔던 이 EI 메스에서 나왔던 메스 스펙트럼 들의 정보를 모아서 한 곳에 모아둔 게 GCMath 라이브러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리스트 라이브러리가 이제 많이 쓰입니다. 리스트 라이브러리가 이제 11은 2011년에 나온 버전이 리스트 라이브러리 11이고요. 그래서 리스트 라이브러리 에서 보면 실제로 GCMath에서 나온 샘플의 스펙트럼이고 둘 다 네 실제로 둘 다 라이브러리에서 나온 건데요. 위에 물질이 GCMath에서 이제 음 검출된 거라고 하면 그것을 라이브러리랑 이렇게 비교를 해 줍니다. 비교가 이런 월켈러 이온들이 있고 그리고 예 그런 프로그래먼트들이 일치를 하고 예 프레그먼트들이 일치를 하고 이런 베이스 피크도 일치를 하고 나머지 주요한 프레그먼트 피크들이 다 일치를 하면 예 아하 이게 이물질이구나 하고 이제 메틸 스테릭 스테릭 에시드 구나 하고 이제 음 아이디를 완벽하게 할 수 있죠. 예 이게 예 GCMath를 쓰는 장점입니다. 예 GCMath 같은 경우에 라이브러리가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모르는 물질에서 예 모르는 물질로부터 예 물질을 예 비교적 쉽게 동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요즘에는 High Resolution Mass가 이제 많이 발달을 해서 음 아까전에 아이스톱 얘기를 했는데 음 예 이런 뭐 카본 중에서도 예 이 12와 13인 예 중량이 12와 13인 그런 카본들이 있는데 이런 아이스톱 이라든지 예 아까전에 봤던 이 모르킬로이온 옆에 나온 아이스톱 이라든지 그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어 음 실제 탄소가 몇개인지 수소가 몇개인지 예 그리고 예 어 산소 이 오가 몇개인지 예 예 그런 케미컬 표뮬러를 예 음 이론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74라도 예 이 이 예 소수점 여러개 소수점을 5개로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은 예 74가 나오는데 예 요즘에는 이 Mass값을 굉장히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점을 네 세자리 혹은 네자리까지 정확하게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질량분석기를 High Resolution Mass 그래서 HRMath 라고 하는데요 이 HRMath 같은 경우는 심지어 5자리까지도 굉장히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다섯째 자리 넷째 자리 다섯째 자리 까지 정확한 Mass값을 알게 되면 정확한 chemical formula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chemical formula 추적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음 이 밑으로 가면 갈수록 예 좀 차이가 나죠 0.0 처음에는 0.01이 차이 나는데 0 뒤로 가니까 0.05 이런 식으로 조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어 이 소점 셋째 넷째 자리 까지만 알면 예 Eject Mass가 74.004 인 것은 무조건 이렇게 C2H2O3 라는 물질이 물질밖에 안 되는 거죠 예 물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음 그 물질을 정확하게 음 동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HR Mass로 이제 동정을 해서 예 그렇게 출판을 예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 여기 Antioxidant 라는 전원에 나오는 예 어 어느 논문에 아이덴티피케이션 테이블인데 어 아이덴티피케이션 동정한 물질들의 번호가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리텐션타임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예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했네요 그래서 검출된 음 메스퍼 차지 그리고 이젝트 메스퍼 차지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341.0879 341.0878 해서 0.001 예 0.001 에 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PPM으로 계산을 해보면 에러가 0.19 정도 밖에 안 나죠 예 이것은 이제 ACS에서 정한 American Chemistry Society 라는 이제 미국 미국 화학학회 굉장히 큰 미국 화학학회에서 정한 룰인데 5ppm 이하면 이것을 제대로 제대로 아이덴티케이션 했다 라고 이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즘에 논문 출판할 때 정확하게 아이덴티케이션 하려면 HR 메스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그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 리스트 라이브러리에서 찾아서 매치율이 높거나 아니면 스탠다드 컴파운드랑 같은 기계에서 비교를 해서 그런 프라그먼트 프라그먼트 패턴이 같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미지의 물질을 알아맞추는 수가 있죠 예 그렇게 이런 분석들을 정성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5ppm 5ppm 이하로 되면 아 이것을 동정을 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텐테이티브 아이덴티케이션 잠재적인 동정 이렇게 이제 겸손하게 써서 퍼블리쉬를 하면 되겠죠 gc매스 같은 경우는 싱글 코드루플 같은 예 이 하이레졸루션 매스가 아니고 싱글 코드루플 이건 로우 레졸루션 이제 메스인데 어 gc매스 에서 에서 나온 데이터 같은 경우는 어 이온값이 뭐 73.1 73.2 뭐 이렇게 어 소수점 한자리 정도까지는 정확한데 소수점 넷째 다섯째 까지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동정을 하냐 하면 아까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이스 피크라든지 그리고 어 중요한 캐릭터 캐릭터리스틱 아이온 에 좀 특징이 있는 그런 피크들을 여러가지 적고 이전에 나왔던 레퍼런스 논문들을 이렇게 붙이거나 아니면 스탠다드와 함께 분석을 해서 매치가 되었다 하면 이제 이렇게 아이디를 할 수 있는거죠 그래서 어 이렇게 해도 틀릴 수도 있으니까 예 겸손하게 텐테이티브 아이덴티피케이션 이라고 해서 테이블을 만들어서 본문에 붙이거나 아니면 서플리멘트 테이블로 해서 출판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gc매스를 가지고 에 물질을 분석할 때 에 모든 gc는 기본적으로 방향성 물질이나 향기 물질을 분석하는데 모든 물질이 방향성과 향기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기화가 되지 않는 물질은 억지로 기화를 시켜주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도체와 반응 이라는 과정이 거의 필수적으로 있게 됩니다 방향성 물질 향기 물질 이 아니고서는 이 물질 자체가 향기 물질인 에센셜 오일을 분석하는 것은 아니라면 이 유도체와 반응을 거의 하게 되는데요 유도체와 반응 때 쓰이는 예 특수한 바이아리 이런 것 이십니다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고요 음 뾰족하게 생긴 이유는 예 물질 적은 물질도 잘 회수하기 위해서 뾰족하게 생겼고 이 안에 있는 유리 표면은 좀 특수하게 예 되어 있어서 예 반응성이 훨씬 덜한 그런 유리들이고요 네 그리고 위에 있는 것은 예 캡 캡 캡 캡 중요하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캡 안에 있는 라이너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밑바닥 쪽에 있는 라이너는 예 PTFE 재질로 예 돼서 예 이런 음 방성이 큰 예 유도체화 물질이라든지 예 그런 것과 이제 반응을 하지 않아야 되죠 예 그런 물질들 이렇게 히터로 이제 예 물질 유도체화 반응을 예 시키고 나중에 예 필요하면 예 질속가스를 이렇게 불어서 음 이 유경매를 다 휘발시킵니다 예 휘발시키고 다시 예 원하는 유경매로 예 녹여서 예 그렇게 분석을 할 때 예 쓰는 기구들과 예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유도체화 같은 경우는 TMS 예 TMS 유도체화를 보통 하는데 TMS 같은 경우는 트 어 트라이메틸 어 슬리 예 를 TMS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라이메틸 예 세 개의 메틸기가 있고 가운데는 예 예 슬리 예 슬리 슬리 기가 있는 예 이 작용기로 예 오에이치기를 예 바꿔주는게 오에이치기 혹은 예 여러가지 예 그런 작용기들을 예 방향성 기화가 되기 좋은 구조의 작용기로 바꾸어 주는 것을 어 디리바티제이션 예 유도체화 라고 하고 디리바티제이션에도 굉장히 다양한 예 방법들이 있어요 알킬레이션 실레이션 그리고 메톡실 메톡시메이션 뭐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일반적으로 하는 예 예 식물 대사체 해서 예 다양한 물질들을 한꺼번에 분석할 때는 메톡시메이션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TMS로 실레이션을 합니다 그 이유는 어 메톡시아미네이션을 먼저 하면 예 같은 말인데요 메톡시아미네이션을 하면 어 이 트라이메틸 실레이션 과정 이전에 이걸 하게 되면 예 이런 케톤하고 알디하이드의 작용기가 이 메톡시아민 아미노그룹에 보호받기 때문에 어 다른 특이한 네 특이한 구조의 케미컬로 바뀌는 것을 예 막아줍니다 그래서 메톡시 메톡시아미네이션이 예 혹시나 잘되지 않 않거나 이 과정을 스킵을 하게 되면 특히 이제 글루코즈나 플록토즈 같은 탄수화물 예 혹은 일부 유기산들이 두개 이상의 피크로 예 이렇게 나오는데 이 피크의 피크의 비율이 일정하지 않아서 정량 분석이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들은 밑에 있는 밑에 있는 문서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TMS 예 실레이션 같은 경우 유도체화 같은 경우는 어 이 같은 물질 예 다른 물질인데 예 올니틴 혹은 알기닌 이렇게 다른 아미노산인데 MSTFA 라는 어 TMS 로 이제 바꾸는 유도체화 시킬 때 쓰는 그런 시약과 반응을 하면 똑같은 구조의 결과물이 나옵니다 예 이런 것도 하나의 문제점이죠 그래서 어 TMS 예 TMS 뿐만 아니라 이제 구조 유도체화하는 자체가 굉장히 번거로운 과정입니다 GC 에서 하지만 유도체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향기 물질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물 물질들을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유도체화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어 인위적인 음 그런 노이즈나 인위적인 노이즈나 이제 원치않는 그런 부산물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유도체화를 잘 해야지 예 지시메스 분석도 잘 이루어집니다